자, 게임할게요. 최선 게임인데, 제가 지목하면서 ㄷ, 네가 아무거나, 뭐, ㅅ 이런 거야. 그러면 ㄷ, ㅅ이 되는 거야.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는 거야. 다, 다, 다. 세 글자, 세 글자, 세 글자, 세 글자, 세 글자, 세 글자. ㅅ, ㅁ, ㅁ, 소규모, 소규모, 소규모. ㅅ, ㅅ.. 상하면 상하면. 시우, ㅅ, ㅅ. ㅕㅅ бок, ㅅ, ㅕ 세까 boundary soundsoles question 기억, 미흡. 아니, 12개 있어요. 12개 있어요. 생균 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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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균 랜. 세균 랜. 세균 랜. 세균 랜. 세균 랜 좋았다. 세균 랜 좋았다. 세균 랜. 세균 랜. 세균 랜. 세균 랜 진짜 이상하다. 아니요. 저 세균 랜 닮았다고 해서. 세균 랜. 약간 밑래,진 안해. 김맨아. 윤혜 apartment. 균 랜이라고 부르죠. 윤혜 랜. 윤혜 랜. 윤혜 없다는 걸 그래요. 녹음면. 너무 좋네. 미반 dude. 너무 깔끔하네. closet. 또 우리 멤버 다섯 명이 참 좋은 게 별거 아닌 거에 몰입을 잘해요. 대헌이 상현이 뭐 저 현우 형도 아닌 듯한데 완전 게임 한 밤에 몰입해가지고 종국이 형은 뭐 장난 아니고 그러니까 이 다섯 명이 진짜 별거 아닌 게임도 많이 몰입해서 하는 그런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재미있으니까 또 계속 하게 되고 그런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